제가 왜 없어져, 실종 확실한 거야? 납치야? 그런 것 같습니다. 거기를 일부러 골랐다면 그 동네를 아는 놈 같기도 하고. 검사 부인이라 강심장인가. 서 검사 왜 만나려고 하셨습니까? 야, 너 나 지금 취조하냐? 실종자 통화목록에 번호가 저 황검사님 것 같다고. 상대가 검사인지 알 게 뭐야. 검사님 혹시 한주호 그룹이라는 게 연락이 될까요? 어젯밤에 어디 있었습니까? 의정부 지금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.